아 그렇네 오오 무라 야구나 아 그렇네 대자는 오오라고도 읽고 타이라고도 읽잖아 아 그렇네 오오 무라 야구나 아 그렇네 대자는 오오라고도 읽고 타이라고도 읽잖아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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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아하 한국어드레스는? 네 비틀즈 LP 아 이거 그릇 이쁘네 일본어는 괜찮은데? 아 일본어는 괜찮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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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프론트에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롯덴은 롯덴이 들어있어요. 롯덴이 들어있어요. 그곳에 롯덴이 들어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311 311 네, 감사합니다. 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끝에 롯덴에서. 이 부분은 롯덴이 들어있어요. 오오. 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이요? 네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일본어 괜찮아요? 일본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오차 오차 아, 네 네 저희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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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寒い 제가 아 그렇네 여기가 샤워 온센 아 그렇군요 오리지널 물이 아름다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오 아, 요렇게? 네, 지금 고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갖다 주신대. 녹차.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우와. 내가 진짜 보시면 골랐다니까.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카와가. 바로 옆에 있어. 그쵸, 보시면 골랐어. 너무 좋아. 온천탕 미쳤다. 너무 좋다. 아, 노라 존스. 와, 사장님 미쳤다 진짜. 아, 블루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터뷰로 ט봄 게. orge lived. premier Wasnea 감사합니다. 컴퓨터reiенные linked pot. 아, 이 nächsten 음료를 나섰어요. 완전 8DIY renowned 유효. colours. 약간 이런 간살도 너무 하고싶었고. 너무 좋다. 세상에. 여기 침대에서 노천탕 보이는 것도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우리 너무 좋다 문제는 싹 다 일본어야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여기 마차 향은 봐봐 어 마차 볼까 여기 마차가 맛있다고 했지 향 아 색깔 너무 좋다 아까 살짝 마셔봤는데 음 부드럽다 맛있다 이게 도시가 다구나 이쪽이 사세보고 이쪽이 타케오 이쪽이 닌자마을 여기 있네 저희가 얘기한 닌자마을 다케오도 온센이야 음 다케오도 온센이야? 근데 우레신어가 더 좋아 다케오는 난 거기서 봤었어 다케오? 다케오를 들려서만 여기 올 수 있었어 사가에서 아 그치 사가에서는 여기서 사가에서 여기 다케오 온센까지 기차를 타고 오고 다케오에서 버스를 타여 여기 오는 그런 구조였어 그때까지 여기 있네 히스토리가 있네 유로칸 오무라가 도매에 있는 도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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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인가 이메일까지 원하 백로까지 원호 순록 남록 백로 우와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진짜 해지네 저기 이쪽 미쳤어 오 백로 봐 오마이갓 오 백로가 저기 나무에 앉았어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 봐봐 알았지 유카타 데스 아까 말한 서예가 분의 글 아까 그 문학작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그랬잖아 그런 분들의 글인 것 같아 이이요 이이요 폼클렌징 폼클렌징 오 오 카우이 차도 팔고 레몬도 팔고 다기 세트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사줘 베이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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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플러스 차 푸딩 세트 아 이거는 바디 샴푸 같은데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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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클렌징 그럼 이런 건 것 같아 빨리 사가자 어 오 과자는 솔직히 킨닛야키가 더 맛있었는데 이따 오면서 사면 되지 않을까 어 몇 시까지 하는지 여쭤보고 알아서 여쭤봐 주면 안 돼 몇 시까지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몇 시까지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게 뭐야 하하하하 이게 뭐야 사이다 하하 카우이 너무 귀여운데 이게 사이다라고? 아 그렇네 사이다네 나 이거 사줘 아 그런 것 같은데 프리미엄 진저에 어 이거 비틀즈야? 설마? 마사카? 비틀즈네 대박 비틀즈 맞아? 아닌데 세 명인데 비틀즈 아닌데? 따래? 응 이거 봐 욕한 요게 후 오래됐다 너무 오므라야 걸을 수 있으십니까? 신발 갈아 신을래? 신발 갈아 신을래? 오 신발트 탕 불 들어왔다 좀 내면 나쁘지 않다 종종종 일로 가는 거 맞아 로스? 저 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와 이런 데 완전 흔들지게 와 사람이 사는 데인가? 사는 데겠지? 아 그렇네 저기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시는 데인가 보다 후지산인 거 같죠? 왠지 저 뒤에 산은 아소산일 거 같아 아소산? 아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볼까? 아 아 한자라서 너무 읽기가 쉽지가 않다 어 여기 있고 여기 아 아 아소산 온천이니까 아 아 아 아 비행기 간다 이거 새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야 아 아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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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봐? 어 말을 보고 누가 머플러 두고 가셨다 내가 메고 싶다 추워 아 아 어 응 그냥 사 이게 녹차밭이네 팔 때 안 사면 비싸더라 응 이건 안 샀으면 응 그러게 못 사뻔했네 받아버렸죠 일단 폰클렌징이랑 푸딩이 온 거 같아 알았죠 알았죠 응 푸딩은 안 사도 폰클렌징은 사야 될 거 같아 오 근데 부탁받아서 플랜 같은 거 하는 거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이게 돼요? 이거 아무래도 될 거 같아 그래 그래 나중에 뭐 어머님이 오셨다고 했으면 돼 응 알았 여기가 여기가 맞잖아 여기가 분지 분지야 분지 산 산 그러니까 대구처럼? 산을 이렇게 둘렀어 그래서 바로 뒤로 산 오 새가 이거 이거 가져왔어 일단 봐 이거 봐 어 다 챙겨왔어 우와 새가 엄청 많이 온다 근데 이제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건 먹어봤고 이게 진짜 베스트고 이거는 그냥 거기 자판기에 많이 있는 거고 어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런 양조장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마루 유명한 거지 응 이게 유명한 거고 응 응 아 아 그래?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네 아니 아니 자기의 단골집 아닌가요? 응 손바닥 아니고 손바닥 아니신가요? 나랑 되게 친해 아 진짜 사장님이랑 친해? 얼마나 친하신대요? 응 가서 안부 좀 물어보시죠 내가 이번에 안부 전하고 왔어 안부 전하고 왔어? 안부 전하고 왔어? 내가 와이프랑 같이 왔거든요 신쓰 오 패셔니스타 공값 응 칼 귀여운 이누 그녀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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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쓸건데? 두개 사서 내가 다 쓸건데?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최고야 최고 그렇게 좋아? 야 아직 안 써봤는데 너무 좋아 엄청 촉촉하고, 진짜 부드럽고, 완전 최고야, 그래. 여기 내려, 저기. 아, 물이야. 하이.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우와. 어휴, 따뜻해. 오차, 진짜. 오차, 짱이야, 진짜. 오차, 짱이야. 오차, 짱이야. 오차, 짱이야. 더 넣을 거라고, 진짜 너무 연한가? 아예, 너무 연결되고. 오차, 짱이야. 오차, 짱이야. 오차, 짱이야. 남은 건 여기가 거리가 되는 거 같아. 오차, 짱이야. 오차, 짱이야. 기다리세요. 아, 실례지만, 오차, 짱이야. 오차, 짱이야. 오늘의 음식은 이거 좀 해석되나요? 이거 어제 전복같이 생기지 않았어? 조그맣고 전복? 너무 조그맣는데 전복 지금? 이거 계란말이에 새우 싼 거야 미쳤다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정말 대박 미쳤다 맛있어 진짜 미쳤다 전복이야 맛있어 대박 맛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는 밖에서 맥주를 안 사고 자기를 칭찬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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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저는 버터를 올리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내 버터 안돼 버터가 사라지고 있어 아 내 젓가락질 자기야 살려줘 내 버터 버터가 없어졌어 버터가 없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이게 미끄러져 미끄러져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져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자기 이제 젓가락질을 좀 먹으러 오 됐다 어떻게 하나 가서 한 번 더 볶겠어 내장까지 잘 볶아 비너지 입자 멈춘 매일 고구맛 고구맛 오이 한 벚꽃 한 벚꽃 됐고 이에이의 스크롤을, 그리고 이 음식을, 그리고 이 음식을, 또 이 음식을, 그리고 이 음식을, 그리고 이 음식을 먹었다. 여기가 더 잘 맞나요? 음~~ 고니 고니 가사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고니 고니야? 고니 맞어? 생선? 생선? 그니까 마가 들어갔대거든 생선살이 이게 뭐야? 이런 식감이야 모델 같아 뭐하더라? 조금 조금 맛있어 처음 먹어보니 맛있다 먹을 수 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처음 먹어보니 맛있어 맛 아니네 이게 어떻게 맛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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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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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galile 맛있어 하나 ließ 박찬가지 적حم을 끝까지 모두 다 진심으로 해주고요? 1분정도 1분정도 다음 2분정도 3분정도 tud tusuk 케로스 케로스 남순 아 총 1분정도 한국국에서 왔어요 한국국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한국으로 왔어요 서울 네 타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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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왔어요 아마도 여쭈어? 그래서, 후쿠오카가 버스에 왔어요 4시간 정도? 후쿠오카가 1시간 정도? 후쿠오카가 2시간 정도? 아, 2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여기 사과는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 카레는 2시간 정도? 후쿠오카가 2시간 정도? 후쿠오카가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아, 2시간 정도?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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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때 2월에 만나요 일본어 너무 좋아해서 랩周에서 오세과로 온다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랩周에서京都에 왔습니다 정말 Aurieline 의지밥у 식힌 lava ... ... 아... ... ... ... ... ... ... ... 먹으러 왔는데 네 어? 반대 같은데? 아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고기 색깔이 변하면 입은거니까 먹어도 괜찮네 아, 아, 입구는. 제인해주세요 아, 아 맥주 더 마시래? 그래 응 롱티? 응 너무 친절 아시다 진짜? 다? 민나가 안타는 것도 신기하다 기름종이인가? 기름종이면 더 타야되나 이거야! 내가 원하던게 이거였어 아, 아 사야되네 까요 아, 아 아, 아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약이야. 맛있어. 색깔이 변하면 먹어야 하는데 지금 먹으면 안 돼. 원시인이야, 지금 먹으면. 아게모모. 아게모모. 가라 아게가 아게 튀겨. 모모가 아까 묽어. 그래서 아게모모. 근데 배가 터질 것 같아. 와. 저기 고기를 먹어야 해. 근데 배가 터질 것 같아. 고기를 먹어야 해. 고기를 먹어야 해. 고기를 먹어야 해. 고기를 먹어야 해. 뭐지? 팽선이야, 생선? 응. 맛있다. 나 튀김 좋아하네. 살이 안 넣었거든? 먹어야지. 야채랑 먹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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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쳤어. 소스를 약간 안으로 땡겨. 너무 시지 않아? 맛있어? 몸에 반찍으면 시고. 맛있어. 신 거 좋아해? 신 거 좋아해. 엄청 부드럽게 먹는 게 정석이라고 하니까. 맥주름이. 엄청 부드럽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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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온전암 사이다라고 써있어. 너무 귀여운데? 떡 찾기. 맛있게. 우유 ludzi. sweet 주먹은 haste. 마지막엔 cercle. metro나 wherever. 소세. 으아. 떨어time엔 그래. 유아가리도 사이바 유아가리도 사이바 유아가리도 사이바 감사합니다 소스는 마차와 고자 2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마차 나도 마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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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1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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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미쳤다 얘는 무슨 맛이야? 그냥 순수 맛? 음 바닐라 같은 느낌인데 고양이 가면을 쓴다 아 고양이가 아니네? 이날이네? 여우네 여우 어 아 이거 어 사장님이 음악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뮤직룸이 있어 저희들 보내 리스닝이 있어 어쩜 방에 LP판 있을때도 바닐라 바닐라 미쳤다 이거 이거 다 진공 앰프거든? 이거 하나하나가? 겁나 비싼 거 자기가 좋아하는 메탈리카 RATM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디퍼풀 원스는 트와이스 팬클럽 이름인데? 아닙니다 원스는 저기 트와이스 트와이스 이승 그댈 제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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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